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 입니다 오늘부터 최근 19년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번째 시간 이번 시간은 33회 기출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용어정입니다 용어정이는 해마다 시험에 출제됩니다 용어정이라는 것은 이 법에서만 쓰는 용어이지 국어사전적 의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용어정이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중개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박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맞습니다 반드시 중개 대상물이어야 합니다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뿐만 아니라 그박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입니다 그박의 권리에는 저당권 환매권 그 다음에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알선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1번은 옳은 내용이고요 2번은 개업공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네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죠 법인인 개업공개사 공개사인 개업공개사 법 7638호 부칙제 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3번 중개업은 세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이때 업이란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의사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4번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개사는 소속 공개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했는데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X네요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소속 중개물을 보조하거나 중개물을 하는 자도 소속 공개사에 포함됩니다 즉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하면 상무이사든 전무이사든 실장이든 과장이든 대리든 직책 여부와 상관없이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하면 소속 공개사입니다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소속 공개사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개업공개사의 중개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네 그렇습니다 중개문을 할 수 없죠? 공인중개사가 아니죠 중개무를 못한다는 점,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는 점이 소속 공개사와 차이가 있고 보조할 수 있는 점은 소속 공개사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박서형 문제가 19문제가 출제됐습니다 33회 때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런 박서형 문제가 주류 트렌드가 될 것입니다 학교론도 19문제가 33회 때 출제됐죠 박서형 문제인데 중개산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했는데 기억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 중개대산물입니다 그 다음에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도 중개대산물입니다 그러나 추첨, 당첨 이런 말 들어가면 중개산물 아니고요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산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른바 대토건 중개대산물 아닙니다 그래서 중개산물에 해당되는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중개대산물이라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대산물을 말합니다 3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심의사항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심의사항, 기억,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치득에 관한 사항 이 기억은 자격치득에 관한 사항 이건 시의 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되죠 심의한 경우에는 기억만 시의 도지사가 따라야 됩니다 즉 시도별로 문제 난이도가 다르면 안되죠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모두 다 해당되네요 답 5번이 되겠습니다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심의했다 하더라도 시도이사가 따라야 될 의무 없습니다 시도이사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은 자격치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자격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시도지사는 자격시험 합격자의 결정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 2개월이 X네요 2개월이 아니고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2개월 X입니다 1개월 이내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1개월 있다 주라는 의미는 아니죠 1개월 이내니까 늦어도 한 달 안에는 자격증을 줘야 될 것입니다 1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자격증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 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자격증 교부, 재교부, 자격치소, 자격증지, 자격증 반납, 미반납시 가태료부가 모두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제가 그래서 뿌린 자가 그들이라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자격치소하기 전에는 청문을 해야 되고 자격증지 처분하기 전에는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해야 되는데 청문과 의견진술기회 부여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치소 또는 자격증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치소, 자격증지 처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3번 자격증 재교부 신청한 경우 지자체 조례 가정하는 수수료 내야 된다 지자체 조례라고 하면 시도조례가 되겠죠 재교부는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처음에 교부할 때는 수수료 내지 않습니다 처음에 합격하면 공짜로 자격증을 주는데 분실해서 재교부 받으려면 수수료 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격증은 유무상 공짜로 빌려주는 것도 안 된다 절대로 자격증은 양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일신전속적입니다 한 사람 몸에만 전적으로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모든 자격증은 다 일신전속적이죠 운전면허증 마찬가지입니다 일신전속적입니다 한 사람에게만 전적으로 따라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 대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5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진력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격증 없는 사람이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 사용하면 안되죠 부동산, 뉴스, 대표라고 하면 1년 이하의 진력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런 유사 명칭 사용은 모두 1년 이하의 진력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